네, 드디어 JSON을 이용해서 AJAX 통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서버 쪽과 연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AJAX라고 하는 통신 방법과 이번 시간의 주제인 JSON을 결합해서 어떻게 JSON이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예제는 두 개의 파일입니다. 하나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해서 우리 PHP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예, 우리 수업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JSON을 통해서 서로 통신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JSON 없이 통신을 하는 경우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편함을 기반으로 해서 JSON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편리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우선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인 time.php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간단한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HP를 모르셔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접경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우선 time.jon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배열을 담았는데요. 이 배열은 문법이 똑같죠? 예, 배열은 대부분 이런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시간대와 아메리카 뉴욕이라는 시간대가 담겨있는 이 배열을 time.jone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plod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갖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는 이 배열의 원소들 이거 하나하나가 원소죠? 배열의 원소들을 묶어서, 합쳐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주는데 이 묶을 때 각각의 원소와 원소를 이 콤마로 구분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것은 여기 있는 이 원소의 내용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합쳤죠? 그런데 제가 콤마를 요기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시를 했다면 이거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저게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호출하고 받아서 갱신하는 부분은 이건데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Execute 버튼을 누르면 방금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 즉, 아시와 서울과 아메리카, 뉴욕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문자를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서 ul 엘리먼트 자, 요소 검사를 해볼까요? 자, ul 엘리먼트에 두 개의 li 엘리먼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예제입니다. 자, 그럼 저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랑 거의 비슷하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P 태그에 타임존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 ul 엘리먼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xecute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실행이 되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JAX 통신을 위해서 XML 리퀘스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오픈에 get으로 타임.php 파일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죠. 자, 그 다음에 온 레디 체인지 스테이트 체인지가 호출이 되면 자, 성공했을 때 통신이 완료되고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쭉 실행이 되는데 자, 리스폰스 텍스트를 통해서 그 타임.php가 리턴한 값을 여기에 담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그 담겨진 내용은 뭔가요? 자, 한번 볼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 감청을 해봅시다. 자, execute를 하면 이게 되고요. 프리뷰에 있는 이 내용을 카피해서 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여기에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문자열 객체죠. 저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spli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split 메소드의 인자를 이렇게 전달을 해 주게 되면 얘가 실행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텍스트에서 콤마를 찾아서 그 콤마와 콤마 사이에 있는 이 문자열을 하나의 배열에 담게 됩니다. 즉,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배열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콘솔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var 뭐였죠? underbar t timezone s라는 거의 약자예요. 자, 이렇게 하면 underbar t z s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t z s에다가 담고 split라는 문자열이 갖고 있는 메소드의 콤마로 해서 엔터를 티면 t z s는 뭐가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서울과 아메리카 뉴욕을 각각 원소로 하는 배열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배열로 만들었냐면 그래야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배열의 이 배열이 length보다 작은 범위에서 0부터 1씩 증가시키는 걸로 반복문을 호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문이 호출될 때마다 li라고 하는 li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를 그 t z s 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있는 각각의 원소 앞뒤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것을 string이라고 하는 임시 변수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ul과 닫히는 ul 태그로 그것을 감싸준 후에 그것을 id 값이 time존스인 태그에 그렇게 만들어진 스트링을 전달하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요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execute를 누르면 이렇게 list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중요합니다. 자, 서버쪽에서 서버쪽에서 배열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해줄 때 implode 즉, 배열을 문자화시키고 그 각각의 원소와 원소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한 문자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웹브라우저 쪽에서는 그 문자열을 받아서 spl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다시 배열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php쪽에서는 배열을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문자를 다시 프로그래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즉 자바스크립트는 최종적인 소비자인 자바스크립트는 어차피 배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php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보시는 것처럼 배열을 문자로 만들고 그 문자를 다시 배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콤마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즉 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쪼개서 배열로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이건 문제 안됩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배열이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처럼 다차원 배열이고 그것이 배열이 아니라 복잡한 객체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자신이 쓰고 있었던 다른 언어 PHP와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 그대로 배열이면 배열 객체면 객체 그걸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로 전송할 수 있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짜증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PHP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배열 또는 객체 상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자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JSON이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나 배열의 문법은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JSON이라고 하는 것에 문법은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지만 JSON은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PHP, Java, Python, Ruby, Perl, 기타 등등의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지만 배열을 그대로 전송하고 서로 다른 언어지만 객체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JSON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JSON이 없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JSON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